쌍둥이면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눠요? 쌍둥이도? 쌍둥이면 원래는 보통 나누는데 저희는 그냥 친구처럼 나오는 시간 차이가 있었어요? 있죠, 있죠. 둘이 한꺼번에 어떻게 끄네? 둘이 한꺼번에 못나오는데? 한 명 먼저 나오고 근데 이제 나는 먼저 나오는 애가 형인 줄 알았거든 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생성할 때 늦게 나오는 친구가 먼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먼저 세상에 나온 애를 형이라고 하잖아 근데 따져보면 뒤에 나온 애가 형인 거야 먼저 뱃속에 조금 더 오래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보통도 그렇게 해요? 보통은 먼저 꺼내진 애가 형이지 근데 뒤에 나온 애가 먼저 만들어진 애 아, 진짜? 그래서 외국은 뒤에 나오면 형이라는 거야 아, 외국은 뒤에 나오면 형?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딱 먼저 빛을 본 애가 형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동생, 그런 거 없이 그럼 서로 뭐라 그래? 그냥 이제 이름 부르는 거지, 이름 누구야, 누구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비우 비에이라가 아스날로 이적을 했는데 일단 지난 시즌에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쳐 보였었고 루이스 디아스가 포르투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뒤에 이 선수 때문에 포르투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활약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입니다 아스날로 이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수를 영입을 할 때 나오는 소리가 너무 활약한 기간이 짧다 짧다, 후반기 잠깐 이 선수가 데뷔한 지는 3시즌 때인데 워낙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서 많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뛴 게 아니라 후반기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루이스 디아스가 이제 이적한 이후에 그 자리에선 뛰지 않았는데 그래도 공격을 풀어줄 선수를 찾다가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이제 주전으로 자리 잡은 거죠 네 근데 잠깐 주전으로 뛰었는데 아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후반기만 뛰었는데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도움왕 2위를 했다 그렇습니다 16개였죠 후반기에 나왔는데 도움 2위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스페셜 보시면 왼발 킥력이 남다르다 우리가 이강인 선수가 킥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다른 선수랑은 너무 다르다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의 스페셜 영상을 봐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게 패스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그렇죠 굉장히 또 창의적인 어떤 선수 맞아요 아주아주 날카롭고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왼발 킥력 그것 때문에 생산성이 아주 높은 선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왔는데 이번 시즌에 유럽에서 23세 이하 선수들 중에 90분당 어시스트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 아 일단 기준은 23세 이하군요 네 근데 킬리안 은바페가 있죠 아 은바페가 있네 근데 은바페 보다 1인데 은바페보다도 더 많은 어시스트를 생산해냈다 물론 이제 90분당 90분당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왼발 킥력 그리고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만큼은 정말 지난 시즌 후반기에 정말 뛰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이에 매료가 돼서 아스날이 데려온 거겠죠 그렇죠 이제 후반기에 어떤 대단한 활약 때문에 아스날이 이제 데려온 건데 이 선수가 지금 뭐 댓글로도 피지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키가 이제 170cm 좀 호리호리한 체형 약간 좀 힘없어 보이고 하지만 그렇죠 굉장히 투지가 좋고 활동량 좋고 압박이 굉장히 많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가 희미하게 나오는 사진만 봐도 아 되게 호리호리하네 좀 호리호리한 체형이에요 예예 근데 저런 호리호리한 선수들 중에서 압박을 잘하고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선수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뭐 당장 프리미어리그만 봐도 브루노 페안데스 같은 선수들 네 네 그런 선수처럼 이 선수가 물론 이제 아직 한 시즌을 통으로 뛰어보진 못했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에 압박을 엄청나게 네 하는 선수였어요 많이 뛰는 선수고 압박이 많은 선수고 네 그리고 일단 저 포르투의 감독이 콘세이상인데 콘세이상 콘세이상이 시메온의 감독의 4-4-2 그 전방에서 압박할 때도 강하게 네 수비로 내려왔을 때는 공격수도 수비로 내려와서 수비가담하고 그런 전술을 써요 응 그런데 그런 전술에서 투톱 중 한자리에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압박 횟수도 많고 압박도 강하게 할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이제 기록들 살펴보면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유로파리그의 전방 압박 횟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위입니다 저 파베이비에라의 기록은 유로파리그에서의 기록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라카제트부터 스미스로우까지 저 아스날 선수들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기록이에요 지난 시즌에 그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파베이비에라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90분당 9.38회의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9.38회로 아스날의 선수들이 리그에서 압박했던 횟수보다 많다 그렇죠 뭐 스미스로우만 딱 보시면 벌써 한 4배 차이 4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압박을 하는 뭐 횟수나 강도나 그리고 타이밍도 굉장히 좋고 네 압박에 대한 능력은 사실 요 뭐 호리호리한 피지컬이다 뭐 이렇게 이제 외형으로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압박에도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다 네네 자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교체가 5장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또 어떤 백업 자원 로테 자원을 가동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 일단 이 선수가 오면은 뭐 뭐 사카의 백업이나 로테 자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백업 자원이라고 하기에는 음 가격이 사실 살짝 좀 비싸죠 네 이 선수가 뭐 보너스 조항까지 합하면 4천만 유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천만 유로의 금액을 쓰면서 이 파비우비라를 백업으로 쓰기에는 음 조금 이제 맞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리미어리그가 또 5장으로 늘었고 네네 하니까 경기 출장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을 것 같다 음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카의 백업도 없고 지금 외대고르의 백업도 없는 상태예요 네 왜냐면 아스날이 페페가 제대로 못해주면서 페페를 내보내려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카의 백업 혹은 외대고르의 백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나올 수 있을만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스날이 어 좋은 건 뭐냐 파비우비에이레가 오면서 백업 자원 외대고루와 사카의 백업 자원도 생기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즌 아스날의 이제 공격 라인에서의 좀 아쉬웠던 점은 음 창의적인 패서가 외대고르 한 명이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경기를 보면 외대고르가 경기를 풀어주거나 좀 그날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지 않거나 하면 경기 자체가 좀 답답해져요 그렇죠 당연하게도 뭐 외대고르가 중원까지 내려와서 볼 받아주고 전방으로 올라가서는 패스까지 뿌려주고 음 정말 여러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외대고르가 없으면 뭔가 창의적인 패서도 좀 부족하고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사카도 창의적인 패서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오면 창의적인 플레이 그렇죠 패스도 날카롭고 공격 작업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음 그러한 면에서도 아스날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다 음 자 근데 이 선수가 뭐 창의적인 패스도 좋고 날카로운 어떤 뭐 찔러주는 킥력도 좋은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공격 자원에서도 약간 비벼주고 이렇게 좀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스날 이적 시장을 보면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주스 음 하피냐 뭐 이런 이제 공격 자원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네네 파비우 비엘에도 마찬가지고 좀 뭔가 박스 안에서 싸워줄 선수 음 이런 선수가 여전히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도 라카제트가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죠 음 그리고 음케티아가 지난 시즌에 그래도 라카제트보다는 이 박스 안에서 조금 더 경합을 해줬는데 음케티아도 사실은 조금 더 폭넓게 움직이면서 그렇죠 열심히 뛰는 유형의 선수란 말이에요 막 비비거나 이런 유형까지는 아니지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음케티아가 이제 벌크업을 했다 음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이 제주스가 오면 제주스가 주전일 거 아니에요 네네 제주스도 맨시티에서는 사실 센터포워드가 아니라 살짝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스날이 지금 노리고 있는 선수들의 유형을 보면 조금 박스 안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스날이 어떻게 이제 다음 시즌 공격라인을 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공격이 안 풀릴 때 네네 그리고 어 상대가 밀집수비를 만들었을 때 창의적인 패스로만은 그렇습니다 득점을 만들 수는 없다 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날 같은 경우도 뭐 창의적인 어떤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되긴 합니다만 근데 그거 가지고 공격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비벼주고 좀 투쟁해주고 이런 선수가 좀 필요하다 요게 이제 토트넘하고는 반대죠 토트넘은 박스 안에서 싸워줄 케인이 있는데 또 페리치가 있으니까 또 페리치도 추가됐는데 네네 창의적인 그런데 창의적인 선수가 없다 에릭센 같은 선수가 계속 이제 물망에 오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토트넘과 아스날은 되게 이 공격라인에서 하나씩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서로 반대예요 아 반대 반대 그래서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에릭센부터 파케타나 그렇게 좀 창의적인 선수들을 좀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빡사는 싸워줄 선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고런 링크가 나와야 되는데 고런 링크가 조금 안 나오고 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아스날로 이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일단 뭐 지난 후반기에 활약 때문에 아스날이 왔지만 이 선수에게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입증해야 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죠 그런 또 과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런 이야기도 뭐 나오겠죠 이제 토트넘과 아스날이 좀 라이벌이니까 네 비수마를 그렇게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해왔는데 음 파비우비에라를 아 좀 비싸게 좀 비싸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비수많은 입증된 자원이다 음 요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지금 계속 그렇기 때문에 파비우비에라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도 하죠 음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